실례 좀 하겠습니다 내 방금 잘못 봤나? 혹시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가십니까? 방금 무슨 소리야? 방금.. 계십니까? 소리가 났는데..? 싸워 싸워 하는 소리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뭐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잠깐 들어가.. 빛 열어드릴게요 방금 못 들었습니다.. 방금 못 들었습니다.. 방금 못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씨.. 저 잠깐만.. 들어왔습니다 저거 뭐있다.. 약하지 않아.. 쎄쎄.. 아이씨.. 이만하나..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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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양이가 뛰어들길래.. 제가 대신에 좀 이따 나가서 제 왁구에다가 양양포치 두대 갈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캠합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나가서 왁구에다가 양양포치 두대 날릴게요.. 두대 날릴게요.. 이게.. 경사가 져가지고.. 이렇게.. 놀라서.. 뒤로 도망치면서.. 경사가 져거든요.. 아.. 손 시러워네.. 와.. 구미줄.. 이 중 어디인가.. 있었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약하지 않은 기운이.. 이쪽을 배회했어요.. 여기 식탁 기준으로 해서.. 이쪽 어딘가로.. 이쪽으로.. 너가 뭘 만졌어.. 기운이.. 이쪽 이쪽 어딘가로.. 지금 다 퍼져있어.. 지금.. 기운 자체가 그래 분명히.. 여기에서 했다 안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로 해요 얘기로 식히고 해도 돼? 식히고 해도 돼? 식히고 해도 돼? 화면에서 오는데? 이게 맞다고? 어? 진짜네? 진짜 이 소린가? 잠깐만? 진짜 이 소린가? 잠깐만요 관리지 마세요 잠깐만 이게 싹 가능한가? 잠깐만! 플래시가 엄청 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도망가지 마! 그대로 멈춰! 도망가지 마!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렇게 나쁜 명제 아니야 나쁜 명제 아니고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혹시.. 아니.. 아니.. .. .. .. .. .. .. .. .. .. 이게 진짜... cią.. .. .. .. .. .. .. 요즘은 경기를 붙여서 다르기 ischen.. .. 뭐지? 누구세요?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누구야? 거기 누구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말을 하세요, 말을! 혹시 원하는 게 있습니까? 놔두시고 말을 하세요 우리 얘기를 합시다 저기있다 소리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 명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할머니세요? 혹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가방 닫힌 건 왜 관심이 없냐고?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포커스를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죠? 아까 이 방에서 흰색 물체 그리고 아까쯤에 식기세척압이 닫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잠깐만.. 뭐라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찾았다 거기 계시구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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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절대로 붙으시면 안됩니다 여기 자요! 분명히 뭐가 쳐다봤어요.. 아!! 아니.. 어? 아니..아니..아니.. 누가 쳐다보는지..아니..아니.. 누가 쳐다보는지 알았어..아니..아니.. 누가 쳐다보는지 알았어.. 여기 있었는데.. 이쪽 구석에 이렇게.. 뭐라고 했었는데..잠깐만.. 장난 그만하시라구요.. 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 왜 안돼..잠깐만.. 뭐야..? 아..된다.. 갑자기.. 하지마세요.. 뭐야..? 어? 뭐야..? 뭐..잠깐만.. 뭐..잠깐만..잠깐만.. 하필이면.. 중국돈이야.. 눈뜨고 코 베이징.. 죄송합니다 할머니.. 솔직히 중국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중국돈은 아니잖아요.. 뭐..잠깐만..잠깐만..잠깐만.. 뭐라 말한다..잠깐만..잠깐만.. 방금 뭐라 하셨어요? 방금 뭐라 하셨어요? 방금 뭐라 하셨어요? 동작은히.. 응..잠깐만.. 미치겠다..! 뭔 소리야? 문 어떻게 하는 소리야..잠깐만.. 무슨 소리야..?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혹시 시장하십니까? 배고프세요? 와..잠깐.. 우와.. 금이줄.. 미쳤다.. 뭐 건드세요? 혹시? 와..냄새.. 와..잠깐만.. 잠깐만요.. 와.. 와..잠깐만.. 혹시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저도 여러분들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망자 두 분이서.. 저도 지금 현재 그렇게 드립니다 담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의신! 제가 담배 한 대 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태우고 계십시오 지금 입이 열었어.. 지금 입이 열었어.. 지금 입이 열었어.. 이 가방이 뭐야..? 휴대폰.. 와루밭이.. 돈.. 김밥 많은 거.. 아..잠깐만.. 특별한 건.. 구두.. 진공청소기.. 특별한 건 없어요 형.. 아.. briFe... 가방은 아까칭 이렇게 닫혔었을 것을 убр습니다 아니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없ira..잠깐만..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이쪽에.. 이 박스 옆에랑.. 뭔가..? DC근...? 여기에가.. 이렇게 계셨거든요 이 박스를..dc근..? 뭐야 DC근이.. 할머니!! 아래에 계시잖아요 맞죠? 아래에 안계세요 분명히 이쪽 주위가.. 신발, 가방.. 아까 이 박스 뒤집은.. 이 박스하고.. 지금 이 주변에 계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확인합니다 아까 전에 저쪽 주방 쪽에 계신다면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에.. 이 부근에.. 액자 확인해봐요 한 명 계세요 혹시? 제가 우리 얘기로 해요 얘기로.. 그냥 무당집이나 가자.. 갬벼도 효과가 없고.. 여러분들.. 그냥 무당집 갈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올게 할머니 그때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세요? 계십니까? 다행히..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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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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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개판이다 개판 완전 개판이야 특별하게 기운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다 특별하게 기운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다 친구와 함께 BCE 근데 뭐 어디가냐 내가 그래 어디갔다